코로나 백신 두 번째 주사를 맞고 난 뒤에 열이 나거나 춥고 근육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. 저도 조금 경험했고요. 최근에 미국 예일대에서 이렇게 아파도 이것을 먹으면 항체를 구축을 하는데 방해가 되니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. 그럼 백신을 맞고 아플 때 어떻게 관리하셔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미국 논현내과 전문의 임명빈입니다. 네, 저도 1월 말에 두 번째 백신을 맞았는데요. 첫 번째 주사와는 좀 다르게 다음날 아침부터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. 몸살 기운이 시작되더니 으슬으슬 춥고 열도 나고 관절염도 시작이 됐습니다. 연구 결과에서도 첫 번째 백신을 맞고 나서 부작용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는데 특히 두 번째 백신 접종 후에는 부작용이 60%나 나타났던 것처럼 꽤 흔했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이때 전 타이레놀을 먹었는데요. 그러니 증상이 조금은 완화가 돼서 일도 조금 할 수 있었는데요. 그러다가 나중에 몇 시간이 지나면 약효과가 또 떨어져서 다시 타이레놀을 복용을 하고 그렇게 버텨오다가 퇴근을 하고 곧바로 잠을 잤죠. 그러니 신기하게도 다음날부터는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타이레놀을 먹었다는 것입니다. 이부프로핀이나 에드빌 같은 소염제를 먹은 게 아니고요. 이를 뒷받침해주는 최근에 예일의대에서 발표한 자료 보고 가시죠. 제목을 보면 소염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반응을 구축하는 데 방해를 한다 라고 했습니다. 쉽게 말해 백신을 맞고 몸살 기후나 열이 난다고 소염제를 복용하면 이 항체를 구축하는 백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.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. 초록색 선은 소염제가 없는 거고 보라색 선은 소염제가 들어간 상태인데요.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IgM 항체와 IgG 항체 모두 확연히 생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더 나아가 그래프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.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초록색 선 그러니까 소염제가 안 들어간 경우에는 항체가 더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중화시켰고요. 보라색 선을 보시면 그 효력이 조금 떨어졌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런 이유는 항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B세포의 활성화, 증식, 분화 그리고 항체 생성을 저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. 아무튼 소염제는 아이부프로펜, 에드빌, 멜록시켐, 다이크로펜액 등의 이름으로 흔히 진통제로 사용이 되는데 그래도 해열제로 쓰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. 그래도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타이레놀을 쓰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. 타이레놀을 드실 때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. 하루에 일반 성인은 4000mg을 넘지 말아야 되고 시니어분들은 3000mg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요. 그 뜻은 500mg 정도 기준으로 일반 성인은 8알을 넘기지 말고 시니어분들은 6알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. 네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짧게 준비해 봤고요.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